졸업 후 진로 확립 실무이론시도팀 2020학년도 청취로란 멘토링 프로그램 성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팀 소개 및 목표, 회차별 활동 내용, 활동 성과, 최종적으로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건축공학과 이명철 교수님 지도하에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4학년 2인과 3학년 3인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하여 건축공학 전공자로서 졸업 후 다양한 진로 방향 중 종합건설회사의 건설사업관리사와 건설현장 공사관리사의 전반적인 주요 직무를 실무자를 부분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를 확립하고 실무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직무 관련 이론탐구를 통한 전공용량 강화를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주차 활동에서는 종합건설회사 제네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건축공학 교과 과정에서 학습했던 학문적 이론이 종합건설회사의 실무와 접목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여 종합건설회사의 전반적인 직무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2, 3주차 활동에서는 건설회사의 성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의 6가지 영역,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론과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4, 5주차 활동에서는 종합건설회사의 실무자를 통하여 건설회사의 시공단계, 가설공사, 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의 일만의 과정으로 공사별 주요관리사항 및 수행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앞서 건설사업관리, 종합건설회사의 건설회사의 건설회사의 공사관리감독자로서 직무 및 실무 이론에 대한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6, 7주차 활동에서는 실제 건설사업관리사 및 공사관리감독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초청 강연을 통해 해당 실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초청 강사님과의 자유로운 응사소통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진로 방향과 적성에 따른 향후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8주차 활동에서는 지난 활동을 바탕으로 튜티들 간 미숙지 부분에 대해 토의하고 탐구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졸업 후 다양한 진로 방향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학 전공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종합건설회사, 공기업, 공단 등 다양한 취업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의 성격, 가치관, 희망하는 직무 등을 고려한 진로 방향에 대해 토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8회간의 청추러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튜티들은 건축공학 교과 과정에서 학습했던 학문적 이론이 종합건설회사의 직무와 접목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여 종합건설회사의 전반적인 직무, 건설사업관리의 개념, 건설프로젝트의 시공단계 1만의 과정과 공사별 주요관리사항 및 수행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로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를 확립하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튜티들은 국가교수장역증 및 대학생활 중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설계함에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전에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구성원 각자의 진로가 불투명하였지만 멘토링 프로그램 과정이 진행될수록 건축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 각자의 진로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취로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첫째, 졸업 후 예비 건설기술자로서 취업 및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에 대한 선후배가 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취득을 위한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둘째, 자기개발 및 역량 개방을 위한 향후 대학생활 중 다양한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 대해 공유한 정보를 발판으로 삼아 내년 상반기 무용심 대학생 경진대회 및 건설관리 경진대회 등 다양한 건축 분야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 탐구하여 전공 역량을 강화하여서 합니다. 셋째, 향후 기업 연계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시 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업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은 명확한 진로 선택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 과정에서 얻은 실무용어 및 역량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괴롭혀 작성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졸업 후 진로 확립 실무 이론 지도팀의 2020학년도 청취 논란 멘토링 프로그램 성과별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